폭풍같은 기세로 컴백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템페스트의 네 번째 앨범 폭풍전야는 어떤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지 혁희씨가 얘기해볼까요? 네, 저희 네 번째 미디어알범 폭풍전야는요. 폭풍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앨범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청춘의 모습을 폭풍으로 설정한 앨범입니다. 오, 좋네요. 루씨와 화랑씨는 이번 앨범 전곡의 착사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럼 루씨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 앨범의 타이틀 난장인데요. 풍악을 일으켜라는 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멋있다. 화랑씨는 팬들에게 어떤 가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이번 앨범에 수록된 아이비데리라는 곡 안에 맘처럼 되는 일 하나 없을 때 잠시 멈춰서서 돌아봐줄래?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추천드립니다. 오, 멋있다. 네, 타이틀곡 난장에서 템페스트만의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혁이 씨는 난장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시거나 등교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 네. 그러면 템페스트의 컴밴 무대가 정말 기대됩니다. 잠시 후 좋은 무대 보여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한 기욱 씨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매혹적인 애은 씨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상큼한 드립노트의 무대부터 만나볼게요.